대충 ø 으 어허우 나위는 다리 내려나졌다고 으 울수 으 오 내가 내 ăn 개 쩌 바깥을 달이 수리 한 거 아니야 네 네 네 네 네 이 시트 이 일을 안에서 내꺼 먼저 뛰어야겠다 내꺼 먼저 뛰어야겠다 내꺼 먼저 뛰어야겠다 나те 어른 왜 안올리요 빨리 바람 많이 분다 자 로우패스 나를 오마파고 인기 돼보았어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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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늦지하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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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나 못돌아가고 있어 엔진이 제일 약해 여기 한번 해 달려봐 가잇 내가 먼저 돌아야지 아 아 아 아 하하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어디갔어 제 비행기야 비행기 하나 없어졌어 방향 잊어버렸어 아이 나도 잊어버렸잖아 방향 그래가지고 자세 잊어버렸어 자세 잊어버렸어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뻥뻥 그린데 앞에 비행기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세대가 딱 붙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오오오오오오옹ári 재밌었어 자 천천히 오패스 천천히 자 요번에 좀 천천히 씹어먹을라 그래 그 틈에 씹어먹어 어 벌써에요? 냉면 먹어있어라 냉면 왔어 자 한 대씩 랜딩 기름 자 준비된 산소부터 나부터 들어올까? 난 같이 들어오게 나 들어온다 지금 아 다 들어와 어 들어온다 악 아 푸른푸른갔다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 시동한 데 꺼였다 나이스 더 끌고 가면 안 돼 백 쁘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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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 나 프롬 나갔어 딱 랜딩하는 마지막 순간에 두퐁 형님인데 딱 가려버렸어 비행기가 안녕하세요 냉면 얼마에요? 6천원씩이요 6천원? 네 아 푸릉 나갔다 푸릉 안갖고 왔는데 13인치짜리 13인치 푸릉 하나만 줘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